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당장 직업을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M.J. 드마코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너무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테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너무나 필독서로 유명해서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책을 좀 더 깊게 읽으면서 왜 우리가 직업을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떠올릴 겁니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검소하게 살거나 좋은 선적을 받고 비싼 커피를 마시지 않고요. 또 졸업학위를 취득하고 자립과 부채를 해결하고 초과근무 알뜰 쿠폰을 사고 승진, 또 신용카드 해지하고 월급의 10%는 저축, 정액 분할 투자하고 퇴직연금 가입, 그리고 주의시장에 투자하고 뮤지열번드에 투자하고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보유했다가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에 청산하고 수표, 연금, 보조금, 개의퇴직, 연금계좌 이렇게 다각화해서 소득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리고 또 보험, 세금, 공제, 복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높은 이해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재테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될 거라고 믿죠. 정말 그럴까요? MJ 드마코는 그래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일단 이런 사람들을 MJ 드마코는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행차선 여행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들의 부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일단 주요 수입원은 직업에서 나오고요. 또 주요 수입원이 나온 거에서 투자를 해서 부가 증식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이 돈을 잘 굴리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라는 것이 원금 가치에다가 복리이자 효과를 붙여가지고 이제 큰 부가 만들어진다고 믿는 거죠. 여기서 원금 가치는 이제 시간당 급여와 근무 시간 뭐 이걸 곱해주면 이제 나와주는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벌어서 이거 재테크 투자해서 하면은 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몸값도 올리고 그 그렇게 높인 몸값을 다른 데 또 투자해가지고 불을 측정하는, 불을 늘리는 그런 방법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말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이제 5일 동안 일하고 2일 동안 4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2일을 4시간 갖기 위해서 5일을 팔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엠제이 드마코는 이제 주말을 위해 영혼을 팔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엠제이 드마코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삶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해서 2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그때 자유를 느끼는 건데 그거는 정말 행복한 삶인가? 그게 정말 자유로운 삶인가? 했을 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토요일과 일요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팔아치우는 것과 같다. 2일을 위해서 5일을 팔아치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팔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직업이란 거 보세요. 직업. 직업은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책에.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 사육이 중요해요. 일본에서는 직장인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사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축.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닭이나 오리, 소 같은 거 키울 때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가축을 키워서 거기서 우유를 얻는다든지 계란을 얻는다든지 고기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기업에. 기업이라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육당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M.J. 드마코도 일본 사람이 아닌데 불과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이다. 그래서 부와 자유를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직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부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더 직장에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더 높은 시간 더 높은 시급을 준다는 곳에 가서 더 많은 시간 일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인 통괄, 포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핵심은 영향력과 통제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과 통제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업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영향력과 통제력을 여러분 손아귀에 넣게 되고 그때 비로소 부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냐 당장 직업을 버려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유를 사기 위해서 자유를 팔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5대 2라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 하, 수, 목, 금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이틀을 자유를 느끼는 삶이죠. 그러니까 5일을 희생해서 2일을 즐기는 삶이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유를 사기 위해서 자유를 팔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제한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맡은 직무, 내가 맡은 업무만 톱니바퀴처럼 소모적으로 막 하다가 더 이상 쓸데없다고 판단되면 권고사치당하죠. 보통 우리가 명예퇴직 많이 하잖아요. 40대 초반, 중반에 그렇게 내가 헌신, 10년, 15년 헌신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쓸모없어지게 되면 바로 버리는 기업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다는 걸 우리가 떠올려보면 결코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통제력을 우리 손안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통제력 박탈입니다.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M.J. 스마크가 직업은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온갖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트럭 밖으로 튕겨서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포터 자동차였죠? 화물차. 거기에 침대를 실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침대가 있으니까 일단은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트리스가 푹신푹신 하겠죠. 그런데 화물차가 도로를 막 달리니까 일단은 덜끄덕거릴 수도 있고요. 시끄러운 소리도 들고요. 온갖 위험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러다가 급커브를 하거나 갑자기 바위 덩어리를 넘게 됐을 때 그 충격이 나한테 오면서 내가 트럭 밖으로 튕겨서 나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침대 위에 무사히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가 아니라 트럭이 어떻게 운전하고 어떤 안전한 기회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침대에 무사히 있을 수도 있고 튕겨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통제력이 박탈되기 때문에 직업, 직장생활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제력이 내 손안에 없기 때문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버는 돈 뭐 연봉 협상 하셨던 분들은 아마 연봉이 3,400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1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1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찍히나요? 안 찍히죠. 왜 안 찍히죠?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 소득을 뜯어가고요. 또 연금보험 뭐 이런 데서 뜯어가죠. 여기 다 뜯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에게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억을 벌면은 국가에서 떼가고 기업에서 떼가고 보험에서 다 떼간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내가 자기 개발을 하든지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맞지 않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 번돈의 50%가 증발하기도 하죠. 다섯 번째 이유는 소득에 대한 횡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가 지금 여러분들의 연봉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버신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치는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치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가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에서는 윗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네는 뭐 5천만 원 이번에 연봉 줄게 그럼 내가 5천만 원자가 돼버린 거죠. 내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윗사람들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에 대한 횡포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벌 수 있는 그 돈의 양을 결정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사를 하는 거나 혹은 공무원이 됐을 때 완전 다르잖아요? 장사는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내가 뭐 진짜 열심히 일하면은 뭐 마독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공무원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뭐 5억 6억을 벌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내 돈의 양이 일단 결정되고요. 또 내 그 직장 내에서의 연봉이 내 윗사람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에 대한 횡포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업을 버리셔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통제력과 영향력을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이 통제력과 영향력을 MJ 드마크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의 빠른 증대를 위해서는 통제력과 영향력을 내가 쥐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통제력을 내가 쥐고 있고 영향력이 기하급수로 계속 커질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둘 다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는 일. 그래야지만 비로소 내가 뭔가 부의 추월차선 빠르게 부를 증대가시킬 수 있다라고 MJ 드마크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당장 직업을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MJ 드마크호의 말 공감되시나요?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통제력과 영향력을 내가 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나 싶으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일기 이렇게 영상 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